여러분 안녕하세요 터키 투르키의 친구인데요 동네 술 친구예요 이름은 에르자안이라고 하고요 네 77년제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이분하고 지금 찜닭으로 갑니다 전남대에 공축 중입니다 인사합니다 터키 네 가족들과 친구들 세이 터키의 친구와 모든 엔시와 친구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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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 한국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특징이 족쇄요 남대학교 먹고 있습니다 학교 저는 정물에서 이제 또 부분도 못 갈아갑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봉투찜 다 봤고요 유명하잖아요 체인인데 저희가 오늘 주문한 음식은요 소자예요 그냥 그리고 가장 몇 개 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있어요 자기는 고통을 의심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근육질이 너무 좋대 아단 형님하고 좀 비슷한데 한국의 매운맛을 한번 병원해봐 에르장이랑은 밥을 처음 먹습니다 동네에서 맥주나 한잔씩 했지 이거 젓가락질 할 줄 아냐 어? 그걸 좋아하냐? 다만 야 야 손 닦아 괜찮아? 오케이 이렇게? 음 음 음 음 음 김치 좋아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김치 벌써 다 먹었어? 김치 엄청 좋아 김치가 맛있네 김치 다 드릴까요? 혼자서 다 먹으려고 예 공기빵 하나랑 갖다드릴게요 네네 오우 꼼치 나아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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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? 맛있어요? 네 김치 자기 앞에 가라야 돼 흑식을 아분 밥 밥 다 드셔 밥 이걸 어떻게 먹냐면 에르자, 이봐요 콩을 혼자 봐봐, 이래서 이렇게 먹는다 오케이? 오케이 여기서 음 음 집시 이 겸메 음 어, 이거 너 둘 안 돼 안 돼, 안 돼 뭘 안 돼, 이거 같이 먹는 거야 안 돼, 안 돼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자, 자,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국물을 이렇게 해야 돼 다리 꼬였어 음 음 코리안 라이스 이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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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 와, 면이 엄청 기네 이, 떼죽한 납작 당면이에요 이게, 넙직한 납작 당면이에요 아, 면주 지ف 음 음 잘 드시네 처음 드신다 이거 안 매워? 이거는 맛있어 먹어봐 고구마로 만든 거야 고구마 몰라 사이즈 있겠니 맛있어 코리아 개방 코리아 개방 이거 옹심이 좀 들었어요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면을 안 먹네 잘 드시네 식성이 아담 보다 더 좋으시다 고구마 옹심이 아니라 치즈가 들어있어 여기 먹어봐 이거 안 먹어? 응 뭘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할 줄 아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야채도 좀 넣고 형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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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루잔 한국에 몇 년 살았나요? 원하우타이 아 16개월 1년 4개월 살았구나 어 그래서 일감 없이 한국 음식 잘 드시는구나 근데 이 맛있는 당면을 왜 안 드시지? 당면만 남기겠죠? 음 맛있는가요? 히히히히히히 어유 우같이 이거 너 너 너 치즈씨에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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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맛있지 여기 이렇게 매울 건데 지금 흐르고 있어 김치 좀 더 주세요 다 먹었어 토끼도 하면 김치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해 당면을 왜 안 먹는지 나 이해하잖아 안 돼 안 돼 아 그냥 차고 차고 안 돼 이렇게 먹는 거야 와 왜 이렇게 해 맛있잖아 꼬리하게 해 봐 김치 또 다 먹는데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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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긴 하다 이 김치 음 한국의 전통 치킨 맛을 터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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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고맙습니다 속ima 특히 고맙습니다 잘 좋은 먹어주세요 아주 어떤 먹으신 것처럼 그리고 아주 좋은 먹으신 것 같아요 한국의 본인이 자신의 소스로 만들어요 이 소스로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 먹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김치도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치? 두슈 마라 김치 4번 더 도키 세라 도키 김치 김치 다섯 번째야? 여섯 번째 국물 싹 싹싹 끓여주고 국물 맛은 어떻습니까? 조금 기억나요 수사해 여러분들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요 네 여기 광주에 한 80명 정도 들어와 있대요 터키사람들 터키사람들 저희가 화종동사인데 거기에서 30명 살아요 그런데 저기 사람들 신분증을 받거든요 무슨 외국인 체류부 뭐 챙겨주세요 카드 같은게 그러니까 6개월씩 살 수 있대요 갱신이 된대요 취업비자 같이 나와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취업비자 어떻게 되냐 싹 다 물어봤거든요 집에 할아버지 혹은 삼촌이 유교 참전용고 그러니까 신혼이 보장이 되니까 터뜨리 안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가격도 있어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한국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우리가 훨씬 잘 살아서 전쟁이 도와줬고 전쟁 끝나고 또 쌀이나 이런 것도 주말줬는데 지금 한국이 상황이 다르다 저희들 반드시 한국 갔다 와야 됩니다 저 사람들 뭐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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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배울게 있다 그래서 집안에 이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동생이 또 들어와 군대로 내듯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면 인간된다고 생각하듯이 한국 안 갔다 오면 집안에서 인간을 치고 가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쓰레기를 줍든 뭐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한국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보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치네 리얼 퍼비라고 하는데 2차 왔거든요 2차 왔는데 지금 여기 양수형님 오셨고 지금 여기 양수형님 오셨고 여기는 여기는 요새가 자멜이래요 카메론 에반스는 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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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즈반드고 여기 허즈반드는 지금 뭔가 하고 있대 한거 한거 이름이 무엇인가요? 반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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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반디 멜레나 하이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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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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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안 봤었나? 저번을 못 봤죠 에반스만 봤 음악이 나오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음악은 싹 다 가려야 돼요 아이고 괜찮아? 다만? 응 괜찮아